나 어디까지 하려고 이러고 있는거지 어? 방금 뭐 얻었는데? 강치로 오는가? 뭐 말지 뭐 아 이거 얻은가 보구나 블레이즈드 레일건 슈터랑 아 이런거 얻었구나 아 중요하긴 한데 이거 보통 라이프를 빼고 맥탱글 런처를 오케이 그라비톤 런처로 아 진짜 슈터가 문젠데 이 클래처가 Wick 이거를 여기까지 닫아줄까? 대구 호석로 조조기 호석로 조조기 결국 이거 못먹는건가 있는대로 써야죠 스피 회복 라다한테 가야겠지 나머지 하나 누구한테 있는데 토야 니가 그걸 왜 들고 있니 야 명중이 40% 이거 누가 대주지 얘한테 줘야겠다 필종이 너무 못써 아 이쪽도 뭐가 없기는 진짜 마찬가지네요 어쩔 수 없지 이거 세바 한번 하고 가자 누가 랩업 하려고 했더니 이름하고 분명히 누가 했지 이름만 올릴건가 내가 이번엔 이름만 올릴 생각이었나 뭐 이름만 올릴 생각이었나 보죠 딱히 이름말고 올릴만한 애들도 없긴 한데 지금 저같은게 오지에 좋아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좋아하는거고 뭐하는거고 으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들이 적용해져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들이 적용해져있으면 야 알타이젠 야 알타이젠 자기가 제대로 뺄수도 없는 어르신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강제출병이 있는 경우가 제일 짜증난다니까요 이래서 오맨 친구 데리고 왔는데 오고 오고 드디어 쓸 수 있게 됐어 오 담바인도 좋죠 오 담바인도 좋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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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도 키아노무 나쁜 건 없었지 대기승전 쐈었고 세 번 쐈으면 됐지 그래 저걸 세 턴 위에 없애면 되는거지 하나는 그래 아리에르한테 달아줬구나 어디 갔나 했네 어디 갔나 했네 가서 너무 다 가지는 말아야지 또 아마 뒤에서 올지도 몰라 아 쟤들 또 써 기력 올라가는거 보소 저게 하드에서만 발동하는건가 기력 올라가는거 보소 저게 하드에서만 발동하는건가 자잉그야 연속 행동 떴지 넌 히트에 오해가 없잖니 좀 더 깔쌍하게 부탁한다 좀 더 깔쌍하게 부탁한다 좀 더 깔쌍하게 부탁한다 좋겠어 다 들어왔지 여겨 긁고 웅원 축복 그리고 몇병기 고개 아 행복해 ice 쟤도 또 피하기 시작하는데? 쟤도 또 피하기 시작하는데? 쟤도 또 피하기 시작하는데 위험한데 피를 깎고 있을 만큼 깎아 놔야 돼요 안그러면 고생해 얘는 왜 이렇게 랩업을 못했니? 이럴 때 다 구별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이정도면 될거같은데? 누구한테 공격할거니? 그렇지 숙련도 맛있게 냠냠 덤벼 덤벼 장점 목표가 뭐야? 3회? 맞아 중간이야? 이거 78분으로 나와 가까이도 안가지 말자 4턴 지나면 돼 무리하지 맙시다 워너방어하는 사람 어딨어? 있네 여기 공격구 워너방어 라툰 있니? 여행 어차피 절로 가겠지? 1등 4등 4등 1등 best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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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도 있나본데 4탄 됐어요 야 비행기로 갖다 꼽으면 되겠니? 왔어 쟨 덱부터 가겠지? 확실히 아까보다 편하다 에이스컵 아들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에이스를 못다 내가 레츠를 두대만 부숴되네 직감 깔자 에이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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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, 에이스크 에이스크 out 에이스 끝까지 풀죽없네 숫 이건 좌 wedge nar 오 잘 싸운다 딱히 포스커브나드는 없는 것 같고 35마리 미안 한참 남았는데 담배야 자 반격으로 잡아주겠어 아 벌써 다섯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다들 안차요? 해 뜨겠다 아 나 켜놓고 자나 보네 라다가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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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시는구나 말이 없으시네 그래도 말이 없으시네 그래도 아 얘가 기대가 안되네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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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해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글쎄요 내일이면 시집가 조금만 버티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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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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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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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겠지? 반격! 아 저거 너무 이쁜데? 모양이? 너무 이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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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애들 너무 이쁘게 보여있어요 딱 좋게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좀 더 해볼까?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호는 없지만 잠시만 정리하러 갑시다 그쵸 몇백이가 짱이죠? 정리하러 갑시다 파티나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정리하러 갑시다 에이스 갈았구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게임 클리어 속도 확 주는게 몇병기 때문에 몇병기 때문에 EX하드는 좀 다르죠 몇병기를 저렇게 막 쓸 수가 없으니 drugged 이가 42명마리예요?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이가 42명마리예요 뭐지? 진짜? 왜냐면 역시 개조를 안해도 강한 빨간색 축복까지 자이스 투지가 걸린다 20% 이야 야 맥시멀 브레이크 있으면 어떡해 아 불쌍하게 자 끝 스러스트 모델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우주가 아주 안 좋은 애들은 보통 없는데 보통 우주가 B급 B는 나오니까 카트리치 쓰러도 없구나 얘한테 들어주자 이름도 40 됐고요 아리에르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런 기가 탈 게 있니 지금 탈 게 없지 않구나 탈 게 없지 않구나 좋아요 저거 아니야 것 같나? 제 소리 pay surprise 베ara 좌우 sehen 2 아직 다 아 도 피 가이들에게 쟤가 왔군요 원래 이쪽 용도고 라툰이 가지고 아이피미 어우 점점 자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